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학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1일 찬성 52 반대 46으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당 내 중도파와 공화당이 합세한 결과입니다. 결의안은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이 정책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 합동연섭회를 가졌습니다. 연섭회는 취재진 외에도 각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김광석 후보는 30여 년간 한인사회에서 KCS를 사회봉사기관으로 육성하는 경험을 했다며 비영리단체 경험을 살려 뉴욕 한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정부 활동으로 한인단체들이 정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니어, 청소년, 범죄, 인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위원회를 도입하여 한인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는 세대 간 화합과 미래 구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세대 한인들이 길을 닦아준 덕분에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한인회에 관심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한인사회에 참여할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성공한 한인 2세 등을 자문위원으로 적극 영입하고 후원을 받아 한인회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총영사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간 2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 부처 인사를 단행 국가보험부 장관의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지명하고 차관급인 재외동포청장에 이기철 전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험부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85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 국제법률국장, 재외동포 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총영사를 역임한 뒤 지난 2018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의원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7위를 기록했다고 CNBC 방송 등이 지난달 30일을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해리스폴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공동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 미국인 16,310명을 대상으로 최고와 최악 평판 기업 2구씩을 꼽게 한 뒤 9가지 평판 기준을 고려해 이들 브랜드의 순위를 선정한 결과 파타고니아와 코스트코가 각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함께 18위를 기록한 LG가 포함됐습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함께 기업 윤리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 기독의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